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글이든 글이란 것이 나름의 논리나 합리라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이나 글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거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막강한 필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공병호TV를 통해서 중앙에 여러 훌륭한 글은 칼럼니스트를 자주 소개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제가 읽었던 이해하기 힘든 주장 가운데 하나가 8월 13일 날 중앙일보에 실린 오병상시의 광복절에는 광화문에 가지 말자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아주 이례적이고 또 논리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주장을 담으려면 논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읽은 발언은 어떤 근거로 파리오 광복절에 광화문에 나가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럼이 짧은 칼럼이지만 그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앞에 시작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주말 광복절엔 광화문에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과 광복절은 건국적이란 불리면서 보수 우파들의 최대 추길이 되었습니다. 본래 주장이란 것은 대부분 자신의 근거를 대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냥 앞에 딱 잘랐으면 당신들 나가지 말라. 전단지하고 비슷한 그런 칼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따른 여론 양극화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지만 너무 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나갔다가 코로나가 아니라 이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표현은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을 상당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믿음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지 논리가 일단 없습니다. 그냥 우파 이데올로기가 감염되니까 나가지 말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나라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중앙의 칼럼이 이런 선전 문구 같은 글로 장식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중앙일보 예로 훌륭한 농객들을 글을 공병호TV에선 자주 소개하지만 그야말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글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제목이 좀 선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다들 나이를 먹은 어른들도 많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가라 말아라 나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그렇게 칼럼을 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 그렇게 기분이 좀 얹쳐났을 겁니다. 다수 오만한 글이다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하는 사람이 글을 썼나라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1963년생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86세대 출신입니다. 중앙일보의 편집인 뉴스총괄을 당당했고 또 JTBC의 보도총괄 보도국장을 지냈네. 그리고 중앙일보의 수석 논설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경력을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만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한번 보시죠.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전 11.15분 기준으로 25개의 찬성, 501개의 반대, 전체 댓글은 112개입니다. 댓글의 대부분이 다 보통 시민들에 반대되는 그런 댓글들입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 이런 류의 주장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LC입니다. 영상에서 칼럼을 씁니까? 지금 같은 극좌파 전성시대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고 왜 그렇게 가나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보는 것. D씨입니다. 이런 걸 쓰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구나. 중앙일보 출신이 바로 대변인으로 간 것을 두고 너무 아우성거리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MC 이야기입니다. 오 병상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살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좌파 이념에 감염되었습니다. 광화문 나와서 애국 이념에 감염되길 바랍니다. 화가 잔뜩 난 분이 글을 쓴 거죠. 이 글들은 칼럼에 대해서 댓글을 일부러 한번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F님 철없는 분이네요. 지금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는 거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배부르니 별나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중동 가운데서도 대전 총국장처럼 부정선거 문제를 또 다뤘던 그런 훌륭한 기자들이 있는 것이 또 중앙일보입니다. P님입니다. 당신은 한마디로 좌파 정권의 나팔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비난하는 S님입니다. 뭔데 국민들어 당신이 나오라 나오지 말라 그러냐? 제목 그 자체가 엄청나게 선동적인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념적인 게 문제라면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나라에 집회나 시위 중에 이념성이 묻어있지 않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대규모 집회 중에 진보와 보수가 뒤섞게 한마음으로 했던 적이 있긴 하나? 아예 집회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지 그래. 몇 일 전에 사대강 관련 기사도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더니 오히려 이 기자 양반이야말로 상당히 한쪽 이념에 치우친 것 같아 보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Y님 신문인지 정부 혼봉인지 헷갈립니다. 한 주 전에 공병호 tv에 나온 최태림이란 분이 사전투표 조작이 명확해지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K님입니다. 오병상 기자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두렵다는 것인가? 이념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광복, 독립, 건국의 의미를 모르는 기자는 좀 알고 기사를 쓰라. M님입니다. 뭔 소린지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뭐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민주국가고 누구 똘만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T님입니다. 이걸 글이라고 쓴 건가요? 왜 가지 말자는 논리도 없이 보수가 주장하니 가지 말자니 웃기는 글이네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가 오늘 다루기를 한 것은 뭘 광화문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의 전무정도 되면 논리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Q님은 병상에 누워서 글을 쏘는가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왜 광화문에 나가는 일이 얘기한 게 다 나쁜가요? 친정아버지도 나가십니다. 정부에 불만이 너무 많으시고 당신들이 고생해서 일으킨 나라가 쪽박찰까 봐서 나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지 말고 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글을 갈기면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번 그 글은 제목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광복절엔 광화문에 가지 말자. 제가 반대로 쓰죠. 광복절엔 광화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왜 안 나갑니까? 항의라도 해야죠. 호소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소용이냐? 처음부터 뭐가 꽝 터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꽝하고 터지는 거죠. 거짓과 윗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방송을 중앙일보에 전무로 계시고 하는 오병상 씨가 보면은 한 번 더 자기 글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글치고 너무나 부실합니다. 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필진들이 골고루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아마도 공병호 tv에서 다루는 그런 필진들 숫자를 따지면 중앙일보 필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만큼 글을 잘 쓴다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창간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 번 방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영어권에 알리기 위해서 출범했던 공병호 tv 지온지 tv도 여러분 구독도 하시고 또 늘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